이태원 사장의 기술 이태원 사장의 기술을 휴대전화에 적용시켜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. 차 안에서 4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선택한 사람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이태원 사장이 개발한 원천 기술은 현재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국방부 장갑차 개발을 위해 계약된 상태입니다. 이태원 사장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이태원 사장